1.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공식적이고 정식 기름붕을 받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13장에서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맞는 시련 겸 시험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사울에게는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맞을 만큼 큰 시련이 됩니다. 그 시련은 전쟁이라는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과 모합 그리고 이 블레셋은 참 떨쳐내려야 떨쳐낼 수 없는 역사의 가시였습니다. 이 세 나라의 이면을 보면 참 역사가 왜 무섭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배경이 됩니다. 사실은 블레셋도 일찍이 전명하고 잘라내었더라면 싹트지 않았을 국가 조직이었고 암몬과 모합도 결국은 아브라메 조카 로세 불순종으로 잉태된 국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심히 걸었던 그 발자국의 열매를 오랜 역사 끝에 열매로 보여준다는데 그 역사에 무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처음으로 맞는 시련 겸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이에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후에 보면 오늘 여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해요.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군대를 끌고 전쟁을 지휘할 만큼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정도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기름 보험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후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성경이라는 책은 세세한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생략된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본문을 보면 이에 혼란이 일지 않을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쭉 사무엘서 강의를 이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아직 다른 나라와 같은 국가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을 중심으로 사사를 통해 신정정치를 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조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왕정제도가 들어서면서 국가 조직을 갖추다 보니까 사월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국가라는 것은 안의와 보호를 위해서 군대가 필요한데 이 군대를 상비군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상비군 조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전쟁은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이 소집이 돼서 민병대처럼 자원에서 싸우는 전쟁의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월이 정식 왕이 되고 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상비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상비군을 조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집된 병사가 3천명이에요. 뜻밖의 많은 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둘로 나누어서 천명은 아들 요나단이 데리고 가고 나머지 2천명은 자기 휘하에 상비군으로 두는 체제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상비군 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허락하에 블레셋 일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는 안 그래도 혼낼 구실이 없나 이렇게 틈을 타고 있던 차인데 하루 강아지 범모서 온 줄 모르고 이 조그만 나라가 게릴라 작전식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국지전으로 시작했던 싸움이 전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전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국지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원래 왕을 세울 때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상 목적이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백성을 구하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뭔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확실한 공적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염두에 두다가 아들을 통해서 연하단을 통해서 블레셋 일부 국경 지대를 수비대를 공격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든지 정권이 바뀌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뭔가 백성들한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한 건이 없을까 이렇게 자꾸 이벤트 쪽으로 국가 경영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 뭔가를 원하죠. 뭔가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어떤 이벤트적 국가 경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건수가 없을까 그래서 항상 정권 초기에 뜻밖의 실수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마 사울도 그런 차원에서 아들을 통해 블레셋 국경 지대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건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이제 후에 수치가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속국격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때입니다. 함부로 공격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은 전쟁이다 하고 전면전을 선언한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맞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 3만. 어마어마하죠? 마병은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가 탔어요. 셀 수가 없이 말았다 그 말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사월의 군대는 소집된 상비군 숫자만 3천 명이에요. 게다가 그것도 둘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 기자가 이런 수치를 밝힘으로써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절박하여 숨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월은 아직 길가리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하세요. 절박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사월을 따르는 백성들은 지금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사월이 길가리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그 기름 붓게 되었던 계기가 된 전쟁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암몬과의 싸움입니다. 그 암몬과의 싸움은 오늘 여기에 나타난 사월의 군대와 사월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월이고 똑같은 백성이오 군대인데 암몬과의 전쟁과 이 붓래색과의 지금 전쟁은 전혀 다른 나라 백성 지도자처럼 완전히 다른 색깔을 성경 기자가 일부러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그 대목을 우리 11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앞서 11장에 보시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저하고 좀 교덕을 합시다. 마침 사월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시작 사월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개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월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시작 사월이 세계에서 그들의 수를 세워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오 유다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낫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여기까지. 이것이 몇 장 앞에 암몽과의 싸움에서 드러냈던 사월과 백성들의 일사불란한 용맹스러움과 태도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도자예요. 백성도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만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숨고 절박하여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자인 사울마저도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을 앞에 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다른 그림이 묘사되어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요호와의 신이 이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전쟁은 요호와의 신이 이맘으로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요호와의 신이 이맘은 장면이 없어요. 자 보세요. 결국 이 전쟁은 전력의 수나 작전의 유무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신학의 문제여 신앙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 일생에 걸린 원리로 자리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을 살면서 수많은 환란도 부딪히고 고난도 겪고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또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금방 돌아가는 생각이 보여지는 것이 수치, 자본, 크기, 속도 이런 싸움으로 이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자금이 딸려서 그랬나? 내가 좀 덜 부지런했나?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를 대입시키는 표면적 습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문제를 지금 성경기자는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무슨 전쟁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신학의 문제여 신앙의 문제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전쟁과 그 신이 주도하지 않은 전쟁은 어떤 극명한 그림을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리더십인데 왜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려내는가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병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작전의 탁월함과 덜 탁월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임지하는 싸움인가 아닌가 신학의 문제여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 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DNA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틀어서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늘 우리는 떡의 싸움을 하잖아요. 떡을 주세요. 떡만 있으면.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 떡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기의 싸움도 아니고 속도의 싸움도 아니고 누가 더 든든한 자본을 갖고 있느냐의 싸움도 아니고 신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하나님이 임재의 문제였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이 가슴 밑바닥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철저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말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삶이구나.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40년 결론이에요. 백성들이 살아났던 광야 40년의 결론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눈에 보이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공격의 진압에 벌벌 떨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 13장의 해석이 어려우면 이 전쟁의 스토리가 중간에 뚝 끊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생뚱맞은 스토리 하나가 샌드위치처럼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예요. 보십시다. 8절.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를 위해 번제와 하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사울은 어마어마한 신학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요? 신학적 실수를 하게 돼요. 신앙적 실수가 아니에요. 신학적 실수는 결국 신앙적 실수를 낳게 돼요. 그 신앙적 실수는 인생의 실패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이전에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문제가 봉착되었어요. 첫째, 사무엘과 길갈에서 약속한 날짜 안에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전쟁 전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집내자인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아마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약속을 왜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우리 오늘 2부 찬양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10장 8절 시작 아멘 내가 내려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이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지도자가 등에 찬 땀이 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눈에 이렇게 그득이 보여야 안심이 되는 존재예요. 참 신앙이 아이러니한 게 철저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게 하는데 인간이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인간은 사실 철저한 결핍이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봉착을 했는데 사무엘이 일단 기한 내에 오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그나마 얼마 없는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은 코앞에 두고 있는데 불레셋은 코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삼중적 위기가 지도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로도 보지 말고 울어도 보지 말고 깊이를 파야 되는데 그만 좌우로 두리번거리다가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 바라보라는 말은 원래 fix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시켜서 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좌를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우를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봐야 그 인생이 정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만 앞불사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죠. 그분이 오셔서 행할 일을 가르침을 받고 전쟁을 하고 은혜 위에 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오질 않아요. 군대는 흩어지고 적은 코앞에 있고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안되겠다. 재물 갖고 와라. 일단 내가 먼저 예배 짐이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신학적 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르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나는 여기서 사무엘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사울이 오히려 더 이해가 돼.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사울의 행동에 더 동정이 가요. 아니 올라오면 진작 시간 안에 와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그르치지 말아야지. 마치 이렇게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틈새를 보고 짠하고 나타난 것 같은 아주 얄미운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친 거예요. 하필. 그래서 사울이 반갑게 축복을 하면서 맞으러 나갑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남의 일하고 품노트에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여.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울은 반가운 거예요 지금. 늦게라도 온 게 자기 한 짓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생각을 못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쌀쌀맞게 냉정하게 대하는지 금방 들통이 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너가 맞으며 문화남에.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 축복하는 사울의 문화인 인사도 받지 않고 대번 마치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왕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노함 속에는 하나님의 경로가 지금 어떤 중요한 실수를 했는데 사울은 그 실수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신학적 실수라 그래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다. 함부로 짐내서는 안 되는 예배를 자기가 짐내를 해버려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죠. 그만큼 지금 사울은 조급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사실은 높아진 겁니다. 이 깊은 마음의 저변에는 교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말하기조차도 거북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이 세월호의 뼈아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래저래 루머도 많고 또 밝혀지지 않은 사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은 그 모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공무원들 중에 장관들이 앉는 시커먼 의자 거기에 앉아서 라면 먹다가 사진이 찍혔죠. 라면 먹다가. 그런데 그걸 기자들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니까 또 그 측근이 누가 그랬겠죠. 계란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깊이 반성을 했어요. 아, 사람이 몸에 배면 저럴 수 있겠다. 여러분 거기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지금 수백 명의 유가족을 포함해서 실종자 가족과 부모들이 생때 같은 아이들을 바다에 지금 숨을 시켜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른 채 거의 잠을 못 이루어 가면서 시멘트 바닥에 그 은박지 깔아놓고 잔운동 만운동 며칠 몇 날 밤을 세우고 있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위문한답시고 앉아서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는 모르지만 전 고프면 올라가다가 휴게소에 둘러서 라면을 먹든지 짜파로니를 먹든지 하지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것도 그럴듯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왜 저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사실 대접만 받아서 그래요.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게 속에 어떤 양식이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일부러라도 굶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얼마나 호기가 줬으면 세상에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국민들이 욕을 하는 거죠.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섬취됐어요. 이 대접만 받는 자리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 저렇게 무의식 가운데 나올 수 있겠다. 우리 행동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 없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불손한 행동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밀착과 신앙이 부재 중일 때 이런 행동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감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시선을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모았어야 해요. 그리고 기다렸어야 해요. 그러자 사모엘은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전쟁을 준비하다가 이 사건이 왜 끼어들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결코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모엘은 추상 같은 선언을 해버립니다. 12절,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사올의 변명이죠. 사올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음으로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배를 탄 풍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쳤죠?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보았는데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 눈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보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사는 거죠. 사올도 상황은 잘 봤어요. 사모엘은 오지 않고 적은 코앞에 있고 백성은 내게서 떠나가고 잘 봤어요. 사모엘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 너머를 봤어야죠. 그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눈을 갖느냐가 성패를 가름합니다. 어떤 눈을 갖느냐. 그걸 우리는 세계관, 신앙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보았음으로. 12절을 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스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인 나이다 하니라. 13절 같이 시작. 사모엘이 사올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늘 여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미치바라는 말인데 율법의 명령을 말할 때 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즉 사모엘은 사올에게 뭘 지적한 겁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리고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어떻게 옮기는가를 볼까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을 원문에 보면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 결국 사올의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시작하다가 꺾여요. 서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굽니까? 다윗을 얘기합니다. 아직 이름은 역사 속에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이미 사올은 자리만 왕이에요. 첫 대가 옮겨버린 겁니다. 다윗의 집으로. 그런데 여기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하나 있어요. 13절, 14절 동안에 제일 반복해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왕. 왕께서 왕이. 왕이라는 단어가 모든 문장에 어색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는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누가 구한 왕입니까? 백성들이 구한 왕이에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내가 참된 왕이라는 것을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히브리 문법으로 워드프레이라고 하죠. 한 단어를 통해서 복선을 까는 메시지를 담을 때,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을 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14절 하완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하여? 구하여. 다윗은 누가 구하는 왕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가 구한 왕입니까? 백성들이 구한 왕이었어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구한 왕이냐? 백성들이 구한 왕이냐?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구하여라는 단서를 여기에 붙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하고도 참된 왕,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구하여. 백성들이 구했던 왕은 이렇게 실패로 실질적인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울은 왕은 왕인데 자리만 왕이에요. 이미 초때가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서운 역사죠. 그리고 길간에서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중간에 삽입되었던 이 제사의 문제가 한 문단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 원래 전쟁의 스토리로 회복이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워보니 몇 명 남았어요? 600명가량이라. 16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라스의 진첫. 노략군들,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죠. 왜 노략군들이라고 그러냐면 추석 때마다 다 빼앗아가고 생산해 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이 블레셋의 등살 때문에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예 노략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스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앞을 잠가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으면서 일절 철기 문명을 경험시키지 않았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여기 벼리려면이라는 말은 나시나 도끼나 이런 농사나 나무 패는데 필요한 연장들을 날카롭게 하려면 그걸 전부 연장을 들고 멀지 않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돈 주고 나를 갈아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거기다 돈을 내고. 그런데 일절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군사력을 제한받고 살고 있잖아요. 몇 킬로 이상 미사일은 못 만들고. 웃기는 거죠. 자주독립국가인데 그런 군사적 제약을 받고 있어요. 작전권 이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무기라는 게 전부 연탄부찌개, 꼬챙이, 빨래빵망이 이런 거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보세요. 자, 21절. 시작! 곧 그들이 괭이나 사비나 쇠사랑이나 도키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연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연하댄에게만 있었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전쟁 될까요? 저쪽은 일단 병검한 산만이에요. 마병이 수천이에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수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지금 흩어지고 600명 남았어요. 이 수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결론, 14장 2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23절. 우리 전책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온을 진하니라. 즉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누구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지금 이걸 누가 확인하고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확인하고 있어요. 사울이 여기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뭘 했나? 왜 암몬과의 전쟁 때 그런 모습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었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걸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전쟁들은 한 번도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상할 때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이 할래 없는 백성이 즉 그 말은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뿌리, 영성, 영성 뿌리의 차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성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삶에서 어떤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가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1교회의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한복판에 교회가 보금의 공공성의 책임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누구 책임, 누구 탓을 하기 이전에 나부터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3.1교회가 이 슬픈 역사에 어떤 책모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치열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고민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요원의 불씨처럼 번져나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토록 확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에서 신음처럼 토해지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닿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닿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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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신절하면 눈을 감고 세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구조작업과 세월호 사건을 통해 경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깊이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겸허히 주의 경정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숨져간 아이들이 남겨간 역사의 과제가 너무 큰 울림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아이들의 죄 없는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3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3일교회가 크게 싸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과 바른 가치로 나아가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동안 비틀거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무심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다î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